안녕하세요 전원시대부동산입니다 제가 오늘은 개군면 주읍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텐데 조용한 마을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 쌓인 곳에 자리한 토지입니다 먼저 우리 토지 진입로가 두 군데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비포장 도로를 이용해서 오셔도 되고요 반대편에 또 들어오는 진입로가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입지도 굉장히 좋은 게 2차선 도로에서 한 300m 정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개군면 생활권은 한 5.8km 정도 차량으로는 10분이 안 걸립니다 개군면 생활권에 자리한 토지인데 주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집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지금 자리에 있는데 우리 토지 네모반듯이에요 톱목공사나 이런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랫동안 이제 밭으로 사용했던 그런 땅이라 굉장히 땅이 단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다시피 살짝 2단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뭐 반듯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성으로 보셔도 네모 반듯한 토지에요 토지 면적이 261평입니다 도로지목 포함이고요 지목은 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매매가 1억 7천만원에 나왔습니다 평당 65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인분은 한 번씩 오셔서 농사 짓고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땅은 이렇게 지하수는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소금으로 지하수를 파셔가지고 나중에 오시는 분이 다시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주인분 말씀 들어보니 옆집 지하수를 끌어다가 같이 사용하고 계신다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오르막 경사가 없이 거의 평지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전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통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주말 농작 찾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매물 같고요 조금 하나 소형 주택이나 농막 이런 거를 지으셔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평상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싱크대 라든가 기본적인 냉장고 전기는 인입이 되어 있어요 추가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 면적이 261평이에요 도로집은 포함이고요 그리고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매매가 1억 7천에 나왔습니다 평당 65만원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답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